지목하실 세 분을 한번 우리 시청자들 앞에서 한번 지목해 주시죠 포천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 제 초종고 동기인 이정현 코치님이랑 김그린 코치님 그리고 이제 같이 그린 코치님이랑 같이 레슨을 하시는 이수지 코치님까지 세 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코치님이 지목하셨던 세 분에게 이 사랑의 셔틀콕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토스 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변드리입니다 오늘은 양주에 있는 와우 센터 와우 배드민턴 센터에 와 가지고 우리 그린 코치님과 수지 코치님 모셔봤는데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양주와우 배드민턴 센터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 김그린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와우 센터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 이수지 코치입니다 네 거의 셀럽이죠? 네 거의 모르시는 분들 없을 정도로 요즘에 다 아시지 않나요? 보통 어디 놀러가거나 그러면 다 알아보시지 않나요?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다?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알고 계실 정도니까 이거는 뭐 말 다 했지 않았나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정말 좋은 일에 동참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뇌성마비로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좀 마음에 좀 전달이 되고자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 보셨나요? 보셨나요? 정밋꽃이님 거 보셨나요? 네 봤어요 네 봤어요 네 미니껀 봤죠 어땠어요?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잘 넘기더라고요 잘 넘기는데 이길 수 있다 이 말인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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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아니고? 네 네 오락하시면 안 돼요 오락하시면 안 돼요? 아닙니다 네 또 억울을 꿇어야 되니까 저도 네 방송하는 사람이라서 네 어떠세요? 네 정밋꽃이님 거 봤는데 아우 너무 너무 잘하시던데요 아 잘했다? 네 저는 이런 거 소질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? 잘 못해요 아 그러면 저희 규칙 아시나요? 네 네 준비하시고 연습 기회 한 세 번 정도씩만 주시고 네 저희 그리닝 끄수님 부터 먼저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 수직 끄수님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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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아아아아 이게 뭐야 아아아아 아아 2차시기 도전 와아아아 와아아아 와아아 와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나면 저렇게 쓰러트리면 안되는데요 아아아아 요렇게 6개 오케이 3차시기 도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아 3차시기 6개 도전 와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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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아 다행이다 아 잘했어요 몇개 남았어? 呀 Nada 8개 5차시기 wouldencia 화이팅 BAR 자 이었여서 6차시기 1차시기 1차시기 2차시기 5 un 2 큰 공과ê 예 Corner 여러분 6차 시간 만에 11개기를 하셨습니다 기록 정신 Jaco를 위해 1차 이제 1차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미고키아 már 이킹 자 10차시기 시작! 자 8차시기 2, 6, 6 있습니다. 들어! 이길 수 있어! 네트 바꿔! 네트 바꿔 튕겼는데 겁나 웃겨 역시 콩바를 뒹그린 뒹공주기 에프스죠 6차시기 도전! 오우ğimiz 이제 그리구치님의 마지막 프로그램을 남겨보고 있는데요, 심지어 한마디 한발 남았는데 꼭 최고 기록을 다 쓰러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, 화이팅! 헤디! 수고하셨네요! 맞추기 맞췄어 저도 많이 해요 오! 저 전이 시클 진짜ably 강력한 부분이야 와!! 어디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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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한데 너무 힘든 곳에 조금만 잠시가 programmer 아rikree د